오늘은 여기 평창진부장에 왔습니다. 오늘 평창진부장 구경 좀 하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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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도 파는데 이게 깨구리잖아 여기 깨구리도 파네 이게 깨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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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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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아니 자든지 마서 그거 알아서 하면 돼 괜찮해 이거는 길에 왔다갔다 소장해 주는 거에요 5년 산 5년, 6년 된 거에요 아 5년 산이에요? 네 이 자체 빨간 땅에서 난 것 때문에 이 자체 빨간 땅에서 난 것 때문에 그런데 심으려는 거 하나 빻고 엄청난 길이 돼 이거는 또 이거고 황토 땅에 심는 게 좋은 거구나 맛이 좋구나 그리고 체농약 자체 농약 자체에 안 치지는 않지만 이거는 덜 친단 말이야 병이 없어 강냉이도 빨간 땅에서 심은 게 더 맛있어요 네 맞죠 그죠 강냉이도 모래 땅에서 큰 거 맛이 없어 그죠 강냉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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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밭에 돌밭에 심어놔야 최고 맛있지 최고 맛있어요 돌밭에 돌이 달그덕한데 아 돌이 오줌 싸는데 얘기하는 거 그죠 돌이 오줌 싸서 잘는데 그죠 돌이 오줌 싸서 잘는데 나 오늘 아니 내 양식은 먹어야지 뭐 그런 산양이 따뜻한 게 안 되지 하하하 하하하 매주도 나왔네 매주도 매주도 나오고 뭐 하하하 석류 용과 하하하 딸기 사장님 딸기는 얼마씩 해요 한 상자에 18,000원 18,000원 저기 여기 그렇게 얘기해놔고 안돼 못하게 그 집 가서 있어야 돼 그런데 50,000원 그래 집이 안줘 꼭 한 번 자기가 일도 안하고 우리 아기 엄마 어디갔지 이거 하나 사가지고 가야되겠네 꽃감 하나 드릴게요 잠깐만 사람이 없어 지금 돈이 없어 나는 집사람한테 돈이 있는데 저거 먼저 사러 올게요. 아 이거 맛있겠다. 어이구 어이구 큰일 나겠다. 아저씨 넘어질 뻔했다. 냉이도 나오고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피조개 인가 이게? 아 더덕. 저장고에 있다가 오늘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더덕은 킬로에 얼마에요 사장님? 요게 지금 2만원짜리요. 아 요게요? 킬로에 2만원? 이게 많은데요. 음 킬로에 2만원. 여봐요. 이렇게 많은데. 무도 하나에 3천원씩인데. 잠도로 넣으셨죠? 하긴 그래. 무도 3천원 맞아요. 이건 3년 써야돼. 4만원. 4만원. 에그. 4만원. 5만원. 6만원. 3만원. 안녕 일로와 어우 이쁘라 아구 이쁘라 누구랑 왔어 누구랑 왔어 개가 성격이 되게 좋은데 반은 이 참 잡아 맛있어 손주 났어? 안 났어? 지집 안 갔어? 해줘야 돼요 가요 귀여워 이게 심퉁이잖아 이 심퉁이가 살아있네 아직도 살아있는 심퉁이 뭐 500원 내셔야 되는데 심퉁이 이거 살아있는 것도 파네 사장에 난 이 살아있는 거 파는 거 첨보네 아침에 입장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다져 놓은 거 나는 맨날 죽은 것만 봤지 살아있는 거 첨보네 심퉁이가 보통 죽은 거 파는데 여기 살아있는 걸 팔잖아요 심퉁이 근데 처음 보는 거 막 이렇게 촬영하면 돈 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이야 이날이 주문진 사람들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비싸요 아 어제 24,500원에 입찰이요 수수료 주면 26,000원이요 미당 미당 미당이에요? 아 예 주문진은 30,000원씩 파지 않아요 아 한 장만에 만원씩 한 장만에 만원씩 한 장만에 만원씩 한 장만에 만원씩 아 rak다 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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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를 이렇게 해서 나와서 판을 쉬는구나 오직 조합 비하게되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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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 다 되는데 카드오케이 꼭꼭 속초납 고춧가루로 고춧가루 상황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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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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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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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은 얼마죠 사장님? 30원 광고 오뎅은 각각 소독 백두들 소스 청양고추 백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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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가 볶는구나 무설탕 수제강장 여기다가 바로 그냥 집어넣어버리네 언제 집어넣으세요 사장님? 지금 집어넣을거에요 구경좋아도 되겠습니까? 누군데요? 네? 누구신데요? 구경좋아하려구요 아 이거와요 네 천발라집이라고요 아 이렇게 강정을 만드는거죠 밑에꺼 네 천발라집 네 천발라집 네 천발라집 네 천발라집 인데이 네 천발라집 네 천발라집 신선한 이제 밀어갖고 올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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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5,000원 블루베리 5,000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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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여기 만들어서 파시네 이거 얼마씩 팔아요? 만원은 5천원이야 네 고거는 5천원 이거는 만원 만원짜리 하나 더 마세요 잠깐만요 한 번짜리 한 번 갈까? 어 만원짜리 드릴까요? 오천원 오천원? 네네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맛룩 Oil 맛룩 Oil 왜나모 아이쿠 그렇 jeunes 아이고 니 묶여갖고 아이고 심심하지 아이고 묶여갖고 안짖네 되게 착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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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드리면 될까요? 양자 얼마에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여기 주인 할머니 여기 안 저거 네? 여기 주인 할머니 네, 왜요? 저 밑에서 장사 안 했어요? 네, 거기서 하다가 일로 왔어요 거기 좁아가지고 우리 사러 왔는데 안 보이셔서 아, 된장? 어 된장이 이게 초월이 엄청 커 어떤 하루에 한번 사다 먹더니 그랬는데 맛있다, 딸도 맛있다 해가지고 우리 하나 줘요 우리 맨날 이거 사다 먹거든 맛있다고 그냥 아주 가격은 안 올랐겠지 뭐 얼마래요? 2만원 네 우리 두 개 다 사가지고 갈게 할머니 할머니 저번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던 거 같은데 그때 보니까 안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프지다든가 아이,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랬나? 맞다, 그때야 네 그래, 안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죠? 네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안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많아 내가 농사를 못 지니까 못 나왔죠 내가 할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전화번호도 주고 이랬어 정정하셨는데 그래도 네 빨빨했지 빨빨했네 한 개 더 줘요 할머니 두 개 줘요 두 개 다 줘요 네 한 마라밖에 없는데 내가 돈 드릴게 빨빨하던 할아버지가 왜 갔냐고 그랬더니 창에서 계속 나오는데 네 아유, 일만 축하하다 갔지 뭐 약간 치매끼 있으신가요? 약간 치매끼는 약간 있었어요 치매가 아니고 기억력이 약간 안 좋으셨는데 네 나이가 뭐 그죠? 1급인데 뭐 아, 그래도 정정하셨는데 네 아유, 그러면 장애 나오고 네 여기 심장마비도 그랬어 심장마비도 심장마비도 돌아가셨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아유, 참된다 아침에 갔다가 뭐 밤 12시에 갔는데 심장마비도 아, 그러셨구나 네 아유, 참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오래 자셨어요 그죠? 아니, 이 사람 아픈 데 하나 없지만 그만큼 편안하게 산다 가서 네 괜찮다고 엄마 고생 안 시키려고 쉽게 갔다고 그쵸 아유, 참 아유, 참 그런다니까 그 아파갖고 그래서 돌아가신 것보다 낫지요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어르신. 꽃감 하나 골라봐. 하나 골라봐. 맛있는 거 하나 골라. 다 맛있어요? 맛있어 보인다. 꽃감은 다 맛있어요. 상상도 꽃감이야. 이거 하나 줘요. 많이 파세요. 사장님 핫도그 따뜻하게 해 주나요? 네 해 드려요. 두 개만 줘요. 핫도그. 핫도그 1,500원씩. 네. 우리 핫도그 두 개 따뜻하게 좀 해 주실래요? 핫도그 두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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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 뭐 안 벌러도 돼? 저기야? 수량컷 수량컷? 아 그래